아 아 아 걱정해줘서 고마워. 꿈의 웃탁이가 나를 안 왔다고요? 왜요? 아이고 걱정해줘서 고맙다나 뭐래나. 그럴 리가 없는데. 그리고 나 누가 안는다고 막 안기는 여자 아니거든요? 아닌데 폭 안기던데? 안기만 했나 막 토닥여주고 원래 막 아무나 토닥여주는 그런 스타일입니까? 아니요. 아 그럼 웃탁 씨는 아무나가 아닌 거네. 뭐가 그렇게 특별했습니까? 좀 압시다. 당연한 행동인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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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어머니 배송토마. 나 누가 안는다고 막 안기기는 사람 아니거든요? 아 아닌데 아주 똑같은데. 아 그럼 한우탁 씨는 아무나가 아닌 거네. 뭐가 그렇게 특별했습니까? 좀 압시다. 특별한 거 없다고 해요. 아 다 들려요. 그 질투 아닙니다. 오해하지 말죠 좀. 아 한우탁 씨가 뭐가 그렇게 특별합니까? 가장 좋은 행동인걸. 되게 행복한 거니까. 바로 있었어. 진짜 너무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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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사도 번복 입습니다 나 번복 입었을 때는 왜 그렇게 잘하는데? 예, 번복은 가로 없죠 그냥 심사지 같은 거 아니에요 아이, 큐 못하기도 가끔 경찰복 입으면 심쿵하더라고요 아주 가끔 아이, 검사도 번복 입속 있어 있어 왜? 번복 입었을 때는 왜 그렇게 심쿵했대? 번복은 가면 없죠 무슨, 무슨 카드 같지 말아 밖에 수업. 아이 아, 상상 좋았다니 아이, 진짜 아이 네 자, 그리 와봐 수동으로 주제 폰 기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